안녕하세요. 데일리카페 사장 신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쉬었습니까?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기도 바빴고 명절 쉰다고 몸도 피곤하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명절도 끝났기 때문에 서울 패션위크에서 촬영한 사진은 또 한번 빠르게 올리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은 촬영된 순서대로 쭉 가다가 요건 작업해야겠다 싶은 것을 작업해서 빠르게 올리는 영상입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정한 놈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 촬영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분위기상 한번 작업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냥 영상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